신기 있는 사람은 제자마다 보는 눈이 각질하고 아까도 말씀드렸고 먼저 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신기 있는 사람은 피부색에 나타나는 분이 계시고 또 눈동자에 나타나는 분이 계시고 또 언행의 목소리에 나타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비중이 얼마나 크냐는 4주에 첫 번째에 나오는 거지만 처음에 어렸을 때 피부가 하얗고 뽀얗고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됐는데도 눈 유난히 태생이 아니라 다클이 점점하면서 늘어난다든가 더 피곤해서가 아닌데도 병도 아닌데도 늘어난다든가 피부색이 누렇게 뜬다든가 그리고 또 검게 된다든가 시시각각 변하는 분이 계실 거예요 거울 보면 오늘은 내 얼굴이 얼마나 뽀얀지 몰라 오늘은 너무 검해 오늘은 왜 이렇게 홍조가 생겼지? 왜 이렇게 잡티가 보이지? 눈이 왜 이러지? 이런 느낌이 보이는 분들이 많은데요 건강에 문제가 없는데도 피부에 변화가 자주 일어나거나 또 내가 판단력은 이렇다고 고집을 세우면서도 주관이 없어지거나 기복이 심하거나 즉 말하자면 우울증 비슷하게 오는 분들이 신기에 유발을 많이 일으킵니다 물론 제자님들이 오시는 분들은 백이면 백 뒷머리가 뻑뻑하다 어깨가 무겁다 그러는데요 그거는 모든 생활할 수 있는 분들이 다 오는 증상입니다 피곤해서 오는 증상이 있거나 잠을 잘못 자서 오는 증상이 있거나 신경을 많이 써서 오는 증상이 있거나 운전을 많이 해서 오는 증상이 있거나 집에 일종의 일을 생활에 의해 청소를 무리하게 있거나 그런 분들이 양 어깨가 머근하고 눌리는 느낌 근데 그 증상하고 좀 다른 느낌이 있죠? 눌리는 느낌과 아픈 느낌하고는 틀립니다 아프다 그래서 다 신이 오시는 게 아니에요 눌리는 건 뭐냐 어떻게 말의 변명이 할 수가 없어요 등까지 시려운 느낌 그런 게 오고 그리고 그게 매일 있는 게 아니죠 그분이 오실 때만 있어야 되는 증상인데 항상 양 어깨에 신과 조상이 계셔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떻게 무당들이 세상을 살겠습니까? 몸에 합석을 해서 같이 다니시는데 그러면 신기가 있다고 하면 무조건 신을 받아야 되는 건가요? 그렇다고 볼 수 있고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건 답이 없겠지만 저도 어려서 신이 왔지만 아이가 신이 온다면 부모님들이 일단은 인간으로서 불쌍하고 안 써서 거부를 합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가정에 변치 않거나 사람이 누가 죽어나거나 변명 없는 병이 오거나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거나 그때서 오랜 세월을 기다리고 기다리고 하다가 결론은 참지 못해서 신을 받는 분들이 대부분인데요 신은 병이라고 할 수도 없고 아니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병으로 고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병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라고 할 수도 없는 부분이 신병입니다 일종의 무병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모든 신을 받는 분들이나 앞으로 받을 분들은 판단력은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인 마음이 제일 중요하고 본인이 판단하고 인정했을 때 신을 받는 거라고 판단하고요 혹 혹여라도 신구술 할 때 대신해서 누가 말문을 열어주는 법이 없습니다 말문을 안 열었다고 늘 많이 이런 제자들이 많습니다 저희 집에 방문하는 제자들도 많습니다 말문은 그건 뭐냐 내가 눈에 보여야 된다든지 귀에 들려야 된다든지 이런 분이 계시는데요 시에 촛불은 바람이 불면 촛불은 흔들립니다 하지만 신은 흔적 없이 오지 않고 제자의 몸으로 오시기 때문에 대신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말문을 몰녀렸다 열었다는 자기 마음에 있습니다 혹여라도 신구술에서 관문이 걸쳤다 하더라도 그 다음이 대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보통 제자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날은 신이 왔는데 그 뒤로 신이 다 없어져서 점을 못 보겠다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간혹 그건 아닙니다 허주가 계셔서 오랜 세월을 신병이 있는데도 본인이 안 하고 하다 보면 도를 못 닦은 조상들이 나의 몸에 붙어서 점을 영악하게 봐주다가 그분들을 도 닦으기 위해서 극락을 보냈을 경우 오시는 동안에 맹할 수는 있습니다 그분만 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산신도 계시고 하늘신도 계시고 용공신도 계시고 창구님도 계시고 외국신도 계십니다 산에 가면 선앙에 있는 신도 계시고요 그런 분들한테 새로운 신을 내 몸에 받아들여서 깨끗한 몸으로 하나하나 받아들이는 시간도 필요하고 또 세월도 필요합니다 기도도 하지 않고 처음에 제자가 되기 전에 직감 요즘에 말로는 촉이라 하죠 촉과 이 신의 연금은 틀립니다 그런데 유달리 촉이 남들보다 빠르고 정확성이 있는 분들은 또 선생님들하고 한번 상담해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신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는 분들의 대부분이 물질적인 감당이 안 돼서 알고 있지만 못하는 분도 계시고요 또 남편이 너무 거부해서 못하는 분이 계시고 자식을 위해서 내가 무당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병원에서 혹이 있다면 떼내는 수술은 하실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암이 있다면 치료를 하실 것이고 하지만 이 무당은 흉이 아니고 나의 운명입니다 내 운명을 반대한다고 그 운명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꼭 하셔야 될 분은 겁을 내지 마시고 상담을 하셔서 신령님을 모시는데 거부과금이나 반대를 하지 말고 받아들이는 것이 본인이 삶의 운명을 받아들이는 데 좋은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